기도 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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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서 말씀을 들려준다. 자세히 들어라. 그래서요. 성전은 시대시대 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경이 되돌나고 있습니다. 며칠만을 건축했어요. 며칠만에 6일말에 잘 아시네. 그 다사람으로 가시오. 장식일장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하나 일을 마쳤어요. 하나 보시기에 조금만 좀 찌그러졌다. 보기 싫다 했어요. 아주 좋았겠어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힘이 좋다면 좋은 거지 뭐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동산체계를 잘못 만들어서 아람하와를 비실비실라게 그래서 하나님이 6일동안 만난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어요. 세상의 집도 잘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챙겨 죽어요. 여배 집도 무너져서 아들과 신당대가 다 죽었어요. 동시에. 여배가 바람을 내다 부으니깐요. 여배가 집을 잘 지어서 무너질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마비가 밀면 다 넘어집니다. 아수로도 마비고 바벨로마리인데 사마리아 일어선에 밀어서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390년 잡혀갔다왔고 70년 바벨로 갔다왔어요. 왜? 네가 와서 말 안했다가 네가 말만 잘 들었다면 하나님이 지켜줬긴데 그래서 구약에 모세의 강약도 하얀 벗겹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고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지었죠. 7년 6개월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상표는 몇 년 지었습니까? 몇 년? 3일. 3일. 3일만에 일으킨다. 46년 해도 생신 성전을 걸어버리라. 내가 3일에 지어주리라. 저자들도 사람들도 완전히 사람이 미쳤되고요. 말이 안통감되고요. 3일은 몇시간이 들었죠. 하루 24시간인데 그 성전 돌아봐도 3일만을 다 못돌아보겠다. 그 웅장한 성전을 예수님은 3일에 지켰다. 그렇게 구원은 땅에서 이 집이 아니고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 모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또 가실 때 나보다 더 좋은 성신을 해 줄게. 그 성신 받은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그 성령은 인격적인 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아지 홀켜서 강아지꾸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 안하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순정하느냐 안하느냐 봐서 역사해줍니다. 고맙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도움에 고맙고 예수의 피가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걸 알죠. 뭐 빵끝 만드시고 막 틀에 찍어내면요. 그 무슨 재미있습니까. 마귀가 싸우고 또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구원을 내면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을 쫓았다고 영원 모금토록 찬송 감사하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첫 대교회는 남은 예언서는 90%가 재림주 영접하는 애국당 수강대당 학교에서 있는 구이상 서그라사장의 순금 등대 소맛을 선전인데 이것은 1260일동안 전산년말에 건축해요. 그기는 성전이 134000명 그러면은 학교에 서그라사에서 지대놓고 수리빠비레가 오늘까지 36년동안 자세히 알려줬잖아요. 자세히 듣도록 연도도 안 빼놓고 전부 차례차례로 이사일장부터 만날때 계시로까지 한 3개월간 다 읽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 3번 4번 돌아갔는데 이 말씀에 가는 길이요. 그 들을 때마다 새롭지요. 세양식 같아. 그래서 이사야나 미가나 하나님의 성종인데 미가에게는 7장만 주시고 이사야에게는 66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대선지라라. 이사야를 보고 대 큰선지라라. 미가는 소선지자다. 이사야 이사야 28장에 심판의 대상자를 말씀할 때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예를 들을 때 경제권으로 교만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의 종이 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돈이 하나님 되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안 듣고 심판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혼선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좆아 따라가야 되냐 그래서 지금 딱. 교파 따라가서 하단이게 많고 그들때 합쳐가지고 WCCP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름하셨거든요.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이 다에게 미가소 2절에 생소한 입술로 미가설을 갖춰줄 것이다 전에 쓰지 않던 입술 그게 사도가 아니고 말세종계께 미가설을 줘서 읽어서 잘 들으라고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집에 가야 되죠 다른 얘기가 들을 때 없어요 율법이 모세집에서 음하게 하나님의 생을 통치하는데 죄를 지면 때려죽여요 그래서 사는 길을 좀 더 양잡아야 돼요 그 집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고 대표가 될 만한 사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피로산교회 대표가 됐어요 그분이 율법은 무엇이냐 식당하는 무엇이냐 그 두 개를 놓고 별론했어요 그것에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성경께서 그렇게 율법의 목적과 은혜의 목적을 잘 가르쳐줘서 기록했습니다 그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피로산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 생소한 입술을 찾아가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릇바벨시단 구의사 역사요 피로산교회에서는요 구의사가 새 이름은 지 몰라요 게시록을 몰라요 그 게시록을 신학교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신학교는 사도연경 사복음 가치해주지요 게시록 가치수 없어요 하나의 주제라기 때문에 그리어 고르시라 대학에서 교수들이 게시록 공간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천연으로 오신다 천년은 없다 성경에 이렇게 잘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들이고 같이 의논할까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시장 읽어도 몰라요 분명히 천년이 있는데 땅에서 천년이 있는데 무시하고 딱 한거요 그렇게 뜨든 소경을 기먹거리요 소경을 눈뜨뜨뜨로목걸 속에 있어요 무슨 소경이요 당당공사 경상도서는 당당공사 눈 뜨든 안보여 백내장 와가지고 제가 할머니들 아버지들 나이 70학년에 백내장 요즘 수술에서 보지만 옛날에는 눈이 허전기 덮여가지고 안보여요 눈 감은 소경은 또 피가 밝아 손으로 만져보고 막 음성 듣고 불편하는데 눈뜬 소경은 정말 뭔지 못해 몰라요 그래서 이사회 34장에 에 에서의 의심을 심판할 때에 너희들 야곱이 너희들 여발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읽어라 똑같은 말하네요 그 게시록 1장 3별에 예수님의 게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찍히는 자들이 보기에 있는 이라 때가 가까웠다 실제에 보나 구름 타고 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애비가 손에 가진 동안이라 이렇게 계시록의 목적이 구름 타고 할 때 될 목적이지 십자가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게 게시록 아닙니다 이 십자가 예수는 사복음사 사병경 편지세에 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100%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믿고 엄청 많이 갔습니다 2000년동안 근데 이 미가사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은 첫대결입니다 그렇게 구이사 성전에서 249장 19절 중앙계단에서 아빠빠들 때 불어집고 한 구원자가 나간다 한 보호자가 나간다 말시의 대표 종에 가서 이 말씀을 다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록 22장 6절 16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책을 요하님께 전해주면서 이 책은 종들이 가져가야 된다 교회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22장 18절에 이 내가 전한 예수가 전한 이 계시를 종이나 교회나 보태되지 빼먹으면 이 책에 재앙이 간다 했어요 그 법이에요 여의 법이에요 그러고보면 이 계시록 심판하면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심판 안 받을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심판 받아요 왜요 계시록 읽지도 않았지 듣지도 않았지 그게 불법이잖아요 국가의 국민은 국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허벅이 있죠 형사소송도 민법도 많이지만 그 법에 걸리면 행구소 가야되는거에요 그 계시록이 마지막 법인데 이 법을 못 지켜서 천년간 허무소가야 돼 천년간 형부서 무료가 들어가면 천년이야 이 사람 행구소는 6개월 살다가 나오고 뭐 새청원시 가속범계 나왔어요 의정부 행보시다가 그 높은 사람이 형부서가 남여도를 꿀떡을 다 섞여가지고 잡혀가죠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하고 월급받아야 되지 남여도를 준다고 받아 먹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변론할 것이니 그런 변론을 들으면 성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중앙회 때문에 미국서도잖아요 부산서도 대전서도 충청서도 경기도 다 와서 지금은 대표가지만 잘 듣고 인터넷에서도 잘 듣고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세계를 구원하는 마지막 빛을 밝혀서 어둠을 뚫고 나가는 순금등대 자택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결해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사보공사는 사동계에 펜치 있어야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생소하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 사도들이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동해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예수에게 배운 대로 본대로 증인이 됐죠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볼 때 이 말씀을 먼저 알려주고 재림의 주님이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2.4.3장에 말씀했어요 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여호와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책을 아들에게 줬지요 이렇게 예언서에서 여호와가 하거든 아 이분이 구름 타고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 이름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여호와요 예수 이름은 마태 1장에 18절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아들 낳거든 이름을 예수를 하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가 구원자 가운데 사도연계 4장 12절에 천하에 하늘 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밖에 죽으셨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사전계도 구원했다 다 원론이다 그 완전히 뱀소리 뱀소리 뱀한테 잡혔어요 사상적으로 그러나 16절 31절 사도들이 외칠 때 옥에서 갇혔던 바울이 많은 제수들이 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물이 창 열리면서 밤에 간수장이 해무소장이 제수 두명감은 제 책임이 있거든 칼들고 자살하려고 자질하려고 하니 바울이가 죽지마라 우리 죄인들 제수들 다 여기있다 도망갔다 그렇게 간수장이 바울을 보고 제가 어떻게냐 되겠습니까 바울을 자기집에 모셔도 몇많은 자리 씻어주고 떡떠주고 밥떠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왕도 집을 구원하드리라 그게 바울의 신한 메시지가 말이야 누구 믿어 예수 믿어 그러나 너왕도 집이 구원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대가리 예수는 알지요 예수를 지켜야 돼 믿어서 받는 권세는 자녀 권세고 지켜서 받는 권세는 자녀 권세 아니에요 이 방안한테문 주민들한테 한개 두개요 한개지 또 받으러와 안좋아 한개 방이야 그렇게 자녀 권세는 예수 공로를 믿는 것이고 첫 장권세는 예수를 따라가는거요 지킨다 예수와 동행한다 그게 예언을 정한다 예언대로 순종한다 그럼 예수님이 일하라고 특권을 주는거요 명함을 주는거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명함을 하며 어둠이 물러가는거요 예 어떤사람들이 수치해보면요 무슨 카드도 많고 뭐 증명도 많아 뭐 운전증명 주민등록증 무슨 뭐 또 무슨 강사증명 무슨 뭐 예를 들어 몇개요 두개지 운전증명하고 주민등록증명하고 그렇듯이 성경에도 유대민족의 민족적인 우월권 특권 하여튼요 사람이 좀 높아지면요 마귀가 세금을 사서 니가 나가 동업하자 하고 친구삼아요 그 유방인들은 마귀가요 그토보지도 않고 저건 가만야되도 네 새끼들이야 유대민족은 공격하는거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께 이제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거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물고 늘어지는거라 마귀 때들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알고 계시죠 나는 갈곳이 있어 나는 마실잔이 있어 내가 가는곳에 제자들은 못다른다 지금은 나중에 따라와도 어디 헬라로 가서 헬라사로 가실겁니까 어딜 가신대요 왜 못다라갑니까 나는 십자가로 질러왔다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치라 성경이 1부가 읽어졌고 세월약이 다시 오실때 세일 창조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후에 마땅 될 일을 자세히 들어라 그럼 자세히 알려줘야 되지 대충 고문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폐대에 이목사님이 하루 9장씩 성경 공부하는데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씩 19시간에요 그런데 성경은 15장씩 배워요 하루에 15장 그 한시간에 3장 3장 읽어주는거요 그분은 천천히 읽어도 듣는 사람이 다 알아둘 성경의 기름 부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하게 설명을 붙이잖아요 그분은 말씀도 좀 느리고 천천히 하고 그런데 이북 마신게 그런데 듣는 사람이 하나같이 들어요 그렇게 전국에서 모여들죠 무슨 흑판으로 그 모습은 뭐 글자를 써가면서 해석이 아니고 그냥 읽고 그냥 읽고 그런데 그분은 읽어서 배우고 우리는 들어서 배우는거요 그게 신의 역사가요 이제 집주의 7년을 거기 몸담고 배우고 살았지만요 정말 신기한거요 그 다음에 3절은요 여왁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처소는 하늘본부에요 그런데 강림하사 이미 초립했잖아요 이번엔 재림이에요 두번 주시는데 땅에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교만이거든요 땅에 높은 정권 높은 교권 높은 교만한 사람들을 다 Woolworth 밟아벌려 밟아버려 밟아버려 방법은 아수로 소련을 낙대기로 들고 때린단 말이에요 방법은 그 안에서 산간이 높고 괄자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앞에 밀갖고 미리 뭐냐면요. 처만들게 미리에요. 그쵸? 밀락하면서 그 벌통 속에 밀락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프로폴리스 만든 것도 밀락으로 만듭니다 알코올 장관하면 프로폴리스 그 세계를 죽였는데 그래서 가수들은 플로피스 액기술을 입양을 받아요 목총에 염증 없어지라고 그 약품을 팔아요 그 손을 불붙이면요. 자꾸 따라지잖아요 딱 상하게 없어지잖아요 이따가 아무리 큰 건설을 잃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렬할 때는 마치 불앞에 밀같이 쌍놓아진다는 거에요 그게 무실론이 불쌍해 다 없어져요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을 것이니 큰 게임이 터지면은 그 밑에 다 떠내려가죠 우리 시킬이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망이 북방을 찌르면 북방에서 큰 장마물같은 물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에 아프리카의 비비아쿠스는 형님형님 빨리 오세요 박수치고 그때 동북에 소무이 난다 스리빠베 머리돌 그렇게 전쟁의 두군던만요 서련에서 한쪽 군대는 저 중동으로 아프리카 육적이 있었다고 내려가고 한부대는 몽골 중북 북한들 한국에 들어오는거요 양동작전이라 그래서 개시록구장에 유바란타지강까지 내찬사 바람집을 잡히잖아요 바람집을 놔 그렇게 유바란타지강에서 사람 3분이 죽어요 그때 사용하는 무기는 행목이 있었는데 원자포나 해포 부분적으로 많이 죽는 그런 사상무기를 쓰고 그리고 전세계가 불발되며 안하게도 일하여 게시록 16장에 그때는 지구가 공개가 불제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러시아군대가 성경대로 들어오면 이사회팔장 실제거든요 아수르가 유다 목요일로 한다 우리 서울은 한사도 못 쏘고 그러면 보세요 6개월 당해봤거든요 서울사람들 다 피난갔어요 그런데 피난하고 삶이 있어요 뭐 자동시 없고 걸어간 사람들 힘없고 다랗고 어린애들 가도 죽을때는 앉아 죽자고 포기한 사람은 안갔거든요 그런데 힘쓰는 사람들은 다 피난갔다고요 부산까지 갔다고요 지금 전쟁가면 서울사람들 피난갈까 안갈까요 예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가지요 그렇게 비밀 지켜야 돼요 사돈가애든지 동생이라도 나는 전쟁가게도 피난가지 말고 안 돼요 그런 말 비밀 지켜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나가서 죽어야 되지 죽을 사람이 앉아있으면 하나님 쫓까로 뽑아내게 돼요 이 뽑듯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서울이 불받아 대답해야 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지금 서울을 불받아 만들려고 지금 북방에서 15길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 3 Fix 전쟁가 10 밑에 yêu 있고요 이렇게 담inding 진정 심판을 보고 나타나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걸리겠지만요 안 나타내는 건 누가 압니까 그렇게 큰 군대가 들어올 때에 아무 무기다니고 입으로 말로 손들고 여호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한다면요 그럼 그런게 더 무려지면 그렇게 모세가 출애기 17장에 암마리게만 올라오는거에요 가난 가려고 나왔는데 대기기 앞에서 막 치고 온거에요 그래서 아들이 삼곡대가 손을 들리게 손에 내려가면은 못 올라오고 손들면 못 올라오는거에요 모세 손에 전쟁이 달려온거에요 또는 모세가 81아버지가 손을 2시간동안 했겠어요 여러분 1시간동안 못도록 팔아파서 내려오지 그게 아롱하우리 두 손을 부추해서 들어줬단 말이요 그게 말이면 모세 친구들이요 모세 동기업자요 모세를 도와주는거에요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도 우리 재단을 민족재단 세계재단인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눈오르는 중의 새벽에 남았어요 오늘 눈 많이 났죠 한 20세치 간대같아 택시가 못당겨 가자게도 돈 천만원 정도 못간대 얼마 올라가다 자빠져봐 큰일난데 그런데 어떤 택시는 자기 친구하고 둘이 탔는데 나보고 가자할께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여기 내미안 아파트 그 우리 있잖아요 그 봉고차선 그 밑에 못 올라오는거에요 막 빙빙 돌아오는거에요 내가 저 우리 내려가자 택시 밑에 탈거에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 운전석 운전이 잘 탈거에요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오세요 올라오는게 저 인지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쪼금 태워라 다 태워왔어요 요 큰길에서 내릴거에요 이리 못 올라오는데 미끄러서 그때 백수 기사가 임금용이라 고맙죠 그 5,000원 줬어요 4,000원 났는데 철 안맞아서 가려가라고 평생 이런 일 처음에 있었어 서울 와서 저쪽에 뭐 문이 많았다고 걸어가면 되니까 걸어가고 차타고 되길때는 여기도 이 평지가 아니고 고맙게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북방에서 사명은 전쟁사명이고 동방에서 하면은 전쟁을 이기는 사명이예요 그 영적 전쟁인데 육적으로부터 붙는거요 악령들이 영적 14만 4천을 공격할때에 예수님이 권실을 준 것은 이를 준 것은 이 악의 세력을 없애하기 위해서 주신거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막 물이 쏟아질 수 있는 3절에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미요 야곱이가 이스라엘이죠 12 아들인데 이스라엘 속속의 죄를 인합니다 야곱이 허물과 제가 무엇일까 이걸 좀 알았다면 지금 기록해가 깜짝 놀랄텐데 제라카니까 무슨 뭐 도둑질하고 무슨 뭐 계명 권하고 그게 젠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상속의 죄를 1개명 2개명을 증명했어요 야곱이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노 사마리아 열한계상 12장에 여러바바미가 단과 베레를 금성하지 만들고 금성하지 하나님 복주세요 그게거든요 근데 출애기상에는 1개명 2개명에는 나밖에 신이 없으니 무슨 형상 만들기나 잘하지 말라 이렇게 1,2개명을 졌단 말이죠 근데 천주교는 왜 2개명을 빼먹어 건방지게 하나님이 빼먹을 거 왜 썩겠어요 하나님 빼라면 하나님 빼라면 하나님 빼지 왜 인간이 개명을 빼요 그게 벌써 불법이다 불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3개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말으로 사랑하지만 속엔 사랑이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인격에 잠성되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사랑이 나가지 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응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사랑해요 그 때 미운 사람은 자꾸 미워지는 거에요 그 때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은사라 사랑은사라 고장 13장에 사랑장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 그 은사는 전사라고 은사준 것이지 뭐 은사해가지고 도움바라고 중간이 아닙니다 이날까지 교회는 은사교회입니다 그래서 병원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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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또 감사하고 많이네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면 교회가 적어지느냐 교회가 안 불어나느냐 1년동안 한 10년도 불을 모르겠네 여기는 은사가 아니고 건새기 때문에 건새는 마지막 쓰기 때문에 건새 맛을 못봐가지고 제가 목이 났지만 뭐하니 무슨 교회인고 신고해 여기가서 하나님 병원치고 하지마세요 이 말씀 들어가면 병원치대로 날아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 어떤 예언을 듣다가 병원이 났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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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그 신방 기도하니까 저 효과가 있는데요 난 아무도 보겠어 그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깨달았죠 하나님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부름하고 그렇게 유다이 산당이 모시나 최고 유단대 유다이 유다이 집에 산당이 서랍으로 장가를 많이 가서 여자들이 자기 나라 신을 갖아서 그 산에 당을 지어서 집을 그 산당이요 그 하나님의 집은 예루삼 성전 솔모석이 하나가 없는데 7년 여기를 건축했는데 자꾸 다른 집을 짓는 거야 이방 여자 들어가서 그 서바이 왕국 갔었죠 그 왕부터 살았다께 옆집에서 안가고 그래서 아들 낳다께 그 애초피아 왕국이요 그게 그게 유대인 아니요 그게 유다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삼님이 아니냐 예루삼님 주변에 우상이 꽉 찼어 그 에덴 농산의 뱀미가 용이 돼가지고 지식이 돼가지고 솔로봉 성질에 침박한 것이 들어가면 희람을 통해서 솔로봉 땅이색아 방금 금을 많이 모으고 백항공 갔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가 그때 그게 마개가 그툼을 타고 들어온 것이 프리메이션 프리메이션 자료석검 조합 언젠가 테레비언의 키즈 문제가 나왔어요 프리메이션이 뭡니까 하니깐요 자료석검 조합 모르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자유석검 조합입니다 맞췄다 하고 정답 맞췄어요 이거 3000년이 됐어요 3000년이 프리메이션 프리메이션 그 표시나 삼각형에다가 꼭대기 이렇게 콤파서 해놓고 눈알이군 눈 근데 우리 예수님의 표시는 정사각형이야 우리 예수님의 집은 계속 21장에 네모 방뜻해 네모 방뜻해 이제 에세계엘세도 보면요 오백적시 사각형이야 정사각형 두 부모가 삼각형이요 사각형이요 근데 쟤드위치 빵은 삼각형이지 그거 맞지 김밥도 삼각형 김밥이지 그거 먹지마 막빵이야 마네모가 찌그러졌지 사다리 꼬리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직해서 내모 방뜻해 근데 프리메이션은 누구 보려고 1달러에 보면 눈이 걸려있고 그 프리메이션 마크 보세요 그 크리찬브 트리블 신문 나왔잖아요 그 여러 종종 나왔잖아요 그 다고 포함돼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이 산당의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그 마귀가 예루살렘단 말이죠 그래서 70년 바벨로 간다 이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드레 무더기 같게 하고 무더기 걸음텀이 모순 있게 잘라버렸다 그래서 390년동안 아수르기 잡혀가는 거예요 포도세물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참 땅에 박토가 됐어요 나무도 없지요 모래 흙에다가 집을 짓는데 아무리 잘 지어놔도 유골에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무너뜨려버려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영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해파하리며 이 목상이 뭐 목상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참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무슨 뭐 가운데가 뭐 무슨 뭐 허수함이도 많고 장성도 많고 우리나라는 정말 역대로 우상을 많이 만들어 생기는 나라입니다 삼신할머니도 믿고 사례 사롱에 사롱에 넣으며 사롱이잖아요 그 괜히 뭐 돌멩기를 하나 던져놓고 그 사례 귀신 저 비비를 낳고 소나무 가지고 바치도 없을게 멀쩍 소나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던져놓고 갈 때 또 덜었다고 춤을 탈퇴했고 산기신이 못 따라간 얘기 돌멩기 던져놓고 소나무 가지고 춤 뱉으면 기신이 안 온게 더러워서 그런거 많이 봤어요 우리 시골에 머리가 산들먹는 그런게 많아요 중국도 있죠 그 비슷하게 한국하고 중국이 기신이 동양에 좀 지내실거든요 기신이 동양기신이 자 그러나 기생의 값으로 모았었죠 기생의 뜻이 뭐예요 불법이죠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협상교회 우상승배교회 타협교회는 우상 기생의 교회다 그래서 예시록 시중에 음려를 했죠 짐승을 탄 붉은 온리븐 큰 음려 바벨론 공산주의에 따라가는 기독교 KNCC WCC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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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 죽을 사람들이 애통해도 고칠 수가 없다 이제 육체심반내릴 때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중앙전화 고침받고 글자받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길을 막고 듣지 않다가 한란이 터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란 백성이라도 조회라도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들개는 들개 사는게가 들개요 동물하고 나오지 들개 들개가 무서워요 집에 있는 개는 좀 온순하잖아요 들개는 막 엄청 사나고 막 동물을 잡아먹고 때를 지어다니면서 들개들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타조가 왜 세인데 그게 커졌고 빨리 다닙니까 먹으러 찾아다녀 그래서 타조가 먹으러서 울지요 배고받았고 이는 그 상처를 거칠 수 없고 이번에 육척 육체신판때 3대하가 들었는데 그것이 유가까지도 이러고 그 한국돈다 이에요 어제까지 목에까지는 그때 이 말을 하게 해 주죠 이사팔짝 8절에 이말의 탄생은 7장이고 이말의 역사 8장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건설을 이산야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요 마일사를 하서봤어요 앞으로 세계 통영국자가 되요 그렇게 알고건 다 그 마일사를 하서봤어 재단에 와야 이 맛을 먹고 보호를 받아요 우리 재단이 보통 재단이 아닙니다 세계를 구하는 애급당 중앙계단 그래서 이사야 7장 8장 핵심적인데 원수를 없애신다다 그 최고의 아수로 원수를 이말의 날개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도로그만 해라 도로그만은 조개자체를 잡는다 잡아요 왜 서울 대공원에서 고만마터만 갔죠 청계산에 일주일인가 뭐 10일인가 숨어있다가 이미 자폐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틀을 났어요 중간틀을 긴 틀을 그 안에다 먹이를 놓고 저 물을 열어놓고 이쪽에다가 이제 먹이만 딱 물내는 물이 탁 자기 이렇게 스프링을 해가지고 걸어놨단 말이에요 고백을 모르고 들어왔다고 배고프니까 먹다가 물이 자기에도 못 나간다 그래 갖고 가죠 마피 총 싸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고만마터만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동문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 사무야 사람들을 살려버렸고 이렇게 이사를 보내고 미가선지 보냐도 듣지 않아요 암호수도 같고 호시야도 같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미쳤다 그분 예루살렘에 서울이 예루살렘인데 수돈대 변경에 그게 모관제까지 올라오고 얼굴을 못 온다 그게 위성도시까지 오고 그 서울을 하나님이 지킨다 이사 36장 30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한살도 못선다 한살도 못선다 미쳤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 10절에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고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구울지어다 사빌 거미라 사빌 거미라 너는 몸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페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우상 만들고 복받을 줄 알고 빌었더니 도와주지 못하더라 원수가 돌을 때 아무 보호가 못 되더라 그 말이요 마로 거미니 근심중에 복을 바라니 모든 조회와 세상사람도 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5복을 주세요 기독교 8복을 받아라 복을 바라지만 복줄뿐이 안주면 못받잖아요 복은 예수님의 복인데 예수님이 니가 이렇게 이렇게 예언했거든 예언을 가감하면 취하겠는데 다 빼먹는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더럽지만 자꾸들에게 하나님이 니 두루단 조건으로 복주는거요 잘나서 복하는게 아니고 구모는 그분이 조여봤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그릇이 준비 못됐어요 그분이 그분이 그릇을 만들어서 담아서 가겠다는거요 그렇게 신창조 얼마나 고맙습니다 우리 속에 못된 상품 다 가졌어요 셋쩍배쩍 셋쩍배쩍 다했죠 그것 정도 뜯어 고쳐야돼요 관집도 관치고 여러분 다 잘나면서 사잖아요 그 친구들만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만하죠 절대사 세상사람은요 자기를 높이지 낮추지 않습니다 그대 참교인은 자기를 다쳤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진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이어서 믿게 된거 얼마나 고마우나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죠 은혜 아니면요 허사하는거요 살아봐도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을 손해를 끼치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받아라도 그런데 세상사람 반대요 내가 잘살기해서 남을 사기처 그래서 요즘 부동산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저희도 독속자 돼가지고 서울에 가프다 이 처음에 그것을 지나간 말이에요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은 마기세상 속이는 세상 그래서 이 예언을 안 들어가지고 예루산 사람들이 바벨을 잡혀갔는데 애가서 애가서 삶자에 보면요 그 높은 예루살렘이 금이 빛을 잃었다 그래서 유순한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배고파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 13제는요 기뻐하는 자식으로 머리털이 무여지게 된다 나게스 검이나 너는 주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나게스는 달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되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니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렇게 예루살렘 옆에 나게스란 땅에 있는데 그 우상 만든 땅이 같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고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잡혀야 하는 예물을 줄지하다 악실의 집들이 이스라엘 연락을 쏘기리라 마리사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니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랑까지 이를 것일 것이다 니 너는 니에 기쁘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니 머리털 각각 대머리 같게 할쪄다 니 머리로 크게 무려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쪄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선지자마가 같다가 전부 북방에 잡혀갔는데 열 집하는 아스루에게 유다한 집하는 바벨론에게 왜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나부야가 베네가 쏟았듯이 용이 이렇게 하나님 표생의 야곱을 이스라엘에 쏟였어요 그 역사가 지금도 재연되요 오늘 교회마다 붉은 용의 세력들이 이름을 다르게 들어요 세계보금화운동이니 뭐 이렇게 조금 간빵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쏘고 쏘고 넘어하는거요 하나님이 택하여 지키는 사람은 안 쏟아요 하나님 비밀 알았어요 성경이 읽어도 그 이 목 말씀의 목적 핵심을 알게되요 각자 각자 읽어보면요 왜 하나님 말씀했는지 알게되요 근데 영이 어두워지면요 읽어봐도 못해달라요 취했기 때문에 허선하는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해서요 아버지요 저는 십자가 죽었다 가야되는데 제 제자들이 철이 없어서 지금 자꾸 서로 싸워요 속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세요 그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예수 선생님이 12제자를 놓고 성부께 기도해서요 요한봉 17장에 했는데 요즘 나불시시하는 사람들이 그 구절을 두고나서 보라고 예수님도 하나가 들어갔잖아 그리고 우리 다 손에서 하나 다녀 그래서 내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안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만 하나 다녀있겠지 원수 누나 하나 다녀 살아있는데 그 성적을 왜곡해서 그렇게 마귀가 갖다 그려 붙이는거요 보라고 예수도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요즘 기독교의 힘을 보면요 전부 하나가 돼야 된다 글로 가는거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아니면요 흐람을 뚫을 수가 없어요 흐람과 다 손잡아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더불시 십자총에 들었는데 강하게 싸울 사람을 먹고 전부 뒤로 자빠지는거요 그게 이미 있었다는거에요 그래서 다불시 산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선잡고 하악이 좋지 않느냐고 싸움 싸움이 되겠냐고 그래서 자꾸 이제 미혹하는거요 그렇게 합동보수에서는 우리는 다불시 시를 반대합니다만은 들어오는걸 막지는 않습니다 그걸 말하라 합니까 다시 바꾸 말하면은 나는 독사는 반대합니다만은 우리 대물에 들어오는 것은 한마디나 들깁니다 그럼 반대는 못합니까 내 자식이 애물이 죽이는데 몽지에 들고 독사가 들으면 내 집을 못들게 대물해서 막아야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목자의 사명인데 다불시의 제가 한국의 교회에더라도 우리는 반대하지만은 우리한테 다 잡아가 더 막지는 않습니다 그걸 그걸 그 시문의 냉면가 그런가 참패스랄께 한국의 일본 우상 들어올 때나 홍태키 목사 세계에 나부시 소상으로 할 때에 누가 많느냐 그래서 그 밤에 이렇게 건설을 준거에요 영적 전쟁에 싸워라고 그죠 큰 전쟁합니다 군대는요 잠자시간이 없어요 전방에 가면은 밤낮으로 언제적이 들지 모르게 밤낮으로 군복이 있고 총 들고 싸워야 되는거에요 전쟁이 터졌다면 지금 영적 전쟁인데 바빠요 일이 많아요 영역까지 피곤 되요 그래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뭐들이 합니다 금요신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이 뭡니까 그것도 몰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야 성경을 전부 나이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도 성경이 나갔다 읽고 또 난 못받느냐 내가 성경에 들어왔다 성경에 들어간다 성경에 들어간다 성경에 들어 죽는다 부활한다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단 말이야 길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상 때문에 잡혀간다 오늘 교회가 협상하다가 잡혀간다 그 말입니다 그만씩 봅시다 32장 생각합시다 하늘로서 나림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강 땅 끝 어디인가 아름다게 이뤄진 곳 변하성도 변하성도 모이어서 삼대무상 가추도다 하늘로서 재임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시곤없는 시곤없는 형체되어 다른박질 하게 된다 살성같이 살성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추린양 때 살리도다 하늘로서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룩바벨 역사로다 힘도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셀슨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이명구 24님 11초 가셨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덴이 무너진 지가 6천년이 됐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너진 구약의 다이제 장막을 일으키시고 신의 주님이 왕이 되시고 1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이 강력같은 괴로운 낙은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따라가면서 감사하며 무조건 복종하며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주님만 사랑하고 승기는 칭찬받는 종되게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함에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이 따라가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되게 되는 인내 믿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십일간에 손길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많은 열매가 들어갔고 직접 다시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세상에 새롭게 될 때 많은 보상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